뱅뱅 근데 베이는 지금 아예 관작에 들어간 수준이라 안 나와요. 아 저걸 저렇게 짓네? 아쉽다. 아쉽다. 술이 모자에요. 나이스 그거 잡았다 와우 얘 끓어지네 나이스 아 잠깐만 근데 또 대잡은데? 왜 저만 잘 크죠? 아우 얘나 한번 잡자 우선 그냥 차단하고 할게요 아 아 못가깝다 너무 아까운데 아 킬 내껀데 어 라인 좋다 어잉? 파이크가 왜 여기 있어? 로봄인가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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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잠깐만 이거 뭐죠? 뭐죠 이거? 어? 오픈이다 오픈 나이스 총 날담감 6개 와 이게 바텀 이겨서 끝나네 게임이 아잠깐만 마스터 재승률장 인가 잠깐 아 뭐야 뭐랄까 아니 요거는 와 이걸 그냥 꽁궁에 가져가버리네 와 이걸 그냥 꽁궁에 가져가버리네 어우 야아아아아아아아 나 마나없다 나 마나없다 오 그걸 끌었네 와아아아 야 설마 이걸 16포인트 줘서 승격전이 안가지겠어요? 전파는 20포인트 줬는데 17포인트는 안주겠어? 아이 그래서 슬슬 불안해지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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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실화인가요?